생방송 이후 궁금하셨어요? 지금 10시 47분에 현재고요 어금없이 물이 들어왔네요 여기 물이 들어와서 저번에는 정말 살짝 들어왔다 살짝 나갔는데 지금 온몸에 땀이 범벅입니다 밑에 있는 것을 올리고 그러냐고 하늘도 무심합니다 진짜 귀엽고 이렇게 물나리를 걷게 만드네요 이게 뭡니까 비가 그치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로랑 도로는 지금 물바다가 됐고요 지금 밖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내 창이 괜찮을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옆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물발라가 됐고요 더군데다 여기 고밀탱이 사료가 엎어져가지고 왜냐하면 들다가 이게 터는건지 모르고 들다가 그냥 거꾸로 들어가지고 고밀탱이 사료까지 이렇게 나뒹기고 있습니다 이야 도다 수재민 됐어요 수재민 기쁜 황금같습니다 수재민 도로 도로해줄게 아 진짜 와 오늘은 물이 안 빠지네 안 빠져 어떻게 지금 발목정도 찼고요 이렇게 발목정도 이렇게 발목정도 이렇게 발목정도 이렇게 발목정도 저번에 물이 들어온거는 들어온것도 아니었네요 그냥 그때는 살짝 바닥만 들어왔다가 말았는데 지금 박스가 동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다 수재민 됐습니다 수재민 와 이거 무심하다 무심해 뭐 서울시내 도로가 다 물바다니 뭐 이런 이런 곳이 물바다가 아닐 수가 없죠 제가 뭐 실방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엎어져가지고 지금 흙이 아 저거 잠겼네 저거 구출해야되겠네요 저거 구출해야되겠네요 장난 아닙니다 아 수재민 됐어요 수재민 살을 조금 높은 곳에 좀 옮겼고요 이렇게 도로가 물바다가 됐어요 아 이제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 놓고 있고 뭐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물을 찼으니까 아 도 아이고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우리 구단은 수재민 됐습니다 수재민 수재민 어떻게 할 소리는 없고요 저희도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손수재민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천태지면이죠 천태지면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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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탈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라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데리고 지금 탈출중입니다. 근데 뭐 구출하고 이런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니저님하고 그냥 탈출을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탈출을 합니다. 무릎까지 지금 물이 차오른 상태이구요. 이제는 차단계 다 내리고 이제는 뭐 기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위험해. 저기 지금 김치냉장고 다 잠겼어. 개인적으로 내린다고? 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열심히 찾아야지. 여기 박스가 떠내려가 버렸던데. 아 여깄던 박스가? 네. 이게 6,80탄인가? 어 알았어 루비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 루비야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정말 귀엽네. 레인전원까지 다 차단계 내리고 저희도 지금 피신을 하려고 해요. 루비가 당황을 했나봐. 루비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무릎까지 찼어요. 우리 웬 난리래요. 아 지금 차도 저렇게 지금 좀 높은 곳에 피신시켜놨는데 지금 빨리 좀 차도 빼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집에 가는 길도 만만치 않네요. 아무래도 저 집에 가는 게 대구업교가 범남에서 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복정역 쪽이거든요. 네. 아. 장난감이다. 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올라가기는 어떻게 하든지 올라간다고요. 아이고. 아. 물이 너무. 아. 차가 섰구나. 빠져가지고. 아. 아이씨. 차가 섰다고? 응. 왜? 조그만 차들은 지금 물이. 많으니까. 아.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막아야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저 차는 지금 완전히 빠졌네. 이게 우리 사람 교정 켜. 지금 복정역 가는 길인데요. 응. 대구교가 넘쳤네. 이 정도면. 통소가 안 돼. 어떻게 나 집 못 가는데 어떡하지? 아. 일단 돌리라고. 돌리라고? 응. 성남 태평동 고갱인데. 송파 쪽에서 차가 못 넘어오니까. 도로에 차가 한 데도 없어요. 거의. 와. 이럴 수도 있네요. 조금. 응. 저 covered. 링크로이스 마 상태고 그랬어요. lot. 지어. 까지 입니다. compartil 주식. 방송국. Researchers attending. 요 shekw집이. vềḥ. 도로 쓱 Workah 이럴 님한테. onos vostro Feyw выйanche. 어머니.